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오진섭 재난안전실장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충북도의회 전원표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이재현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의 정무원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12월. 가장 바쁘면서도 또 조금은 여유를 가질 때에 아주 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화재 참사가 나서 많은 도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일단 소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정상욱장님부터. 유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던 화재였고 또 많은 도민들이 많이 애통해하고 놀랐던 그런 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의 상처가 좀 하루빨리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참 큰 책임감 또는 사명감을 많이 느끼게 했던 그런 화재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어떤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겪지 말아야 할 큰 사고를 작년에 겪었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29분이나 유명을 달려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었고 또 우리 친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러고 화재 사고 건물 그 부분도 빨리 철거가 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흔이 빨리 치유가 돼야만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상처도 함께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작년 그 화재 참사 이후로 우리 제천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작년 그 화재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제천 지역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예전에 그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나 화재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우리 지역의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모두 다시는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실장님께도 드릴까요? 일단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아직 아픔이 취되지 않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동안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을 했고 소방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치약시설에 대한 안전정거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민이 안전한 충북이 우리 충북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안심사의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과연 1년 동안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정사부장님께 먼저 좀 드릴까요? 일단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강화가 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국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도민 개개인 또는 국민 개개인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기도 하고 현대사회는 자율 안전사회입니다. 정부에서 해야지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자들이 해야지 될 역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도 부모가 해야지 될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 가정에서 해야지 될 역할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지 또 돌아본다면 이 교수님. 사실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을 한다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직도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복합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미흡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합다중이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또는 비상구 적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택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가연성 외장재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아직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충청북도의 어떤 소방점검 미비 문제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보물처럼 많이 터져나왔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일단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네, 작년에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충북도에서 주간으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 긴급점검도 했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전체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 13,88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7월부터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전문가들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23,975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 18,086개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441건은 현지시정을 했고 나머지 1414건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은 제천 화재 참사 전에도 일상대로 되어 있던 부분의 양인가요? 아니면 참사 이후에 대폭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한 5년 전부터 기속적으로 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주요 치약시설에서 별도로 점검을 했고 또 제천 화재뿐만 아니라 밀양 노인병원 화재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옆에서 조금 심각한 얼굴로 들으셨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 특별점검을 통해서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연성 외장제를 많이 써도 무방하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위험하니까 다시 다 고쳐라 이렇게 했을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과거 기준에 맞춰서 난 적법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면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강제로 어떤 벌금이나 다른 부과금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상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지어져 있던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던 건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방 화재에 대한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예산을 그러면 그 건물 외에 다른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세금을 내서 그걸 개선을 하느냐. 그 건물주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참사 이후에 그런 가연성 외장제 사용을 3층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정무원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모든 법적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현재 다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좋은 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 건물로 아까 가연성 외장제를 사용했다든지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됐다든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보강하는 비용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716동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걸친 건가요? 네, 전국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응모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응모를 통해서 이걸 한 번씩 시험,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하고 민간이 1대1대1입니다. 재원이요? 네, 재원 비율이.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도 96억 원으로 적고 또 지원 조건도 1대1대1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효과를 보고 이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산 규모도 키우고 지원 조건도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부담을 하고 민간 자기에 대한 부담을 늦추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소방본부도 이렇게 화재 치약 건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다시 바꿔야 되지만 그 전에 건물 건축주라든지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특정을 해서 이렇게 법령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필러티 구조의 건축물은 배관 자재 감싸고 있는 보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현제로 전부 교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비트 구조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시 드라이비트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이제 새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수를 할 때 시치료 보험을 불현제로 다시 이제 하기를 권장을 하고 이렇게 계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액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불법주정차 문제 그리고 비상구 적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글쎄요. 그동안에 많이 좀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제천 화재 참사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곳곳에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막혀 있고요. 아마 이중주차를 통해서 들어있다 보니까 일반 차량도 지나가기 어려운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소방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소방차량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15분 동안 지체하다가 뒤로 빠져서 다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화재가 참사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법제도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막아야 되는데 물론 그 후에 벌금을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소방차 전용 도로에 대한 경우에 했지만 지금도 이면도로상에서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아까 사무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안전의식과도 좀 관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 안전의식이 좀 많이 강화가 돼야지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애통해하면서 정부는 여태까지 뭘 했느냐 또는 사업체 사고가 났던 사업장의 관계자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많이 분노하고 비난을 하시는데 정작 그 사고가 끝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 모습에 똑같이 불법주정차가 돼 있다거나 비상고가 또 막혀 있다거나 또 비상고뿐만이 아니라 비상고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지 되는 것이 방화문이거든요. 방화문을 열어놓고 쓰고 있지 않은가. 제천 화재나 또 밀양 세종병원에서 인명폐가 커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방화문을 열어놓고 그냥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 점들을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또 예전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대응 매뉴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 매뉴얼들은 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긴 있죠. 피난 계획 같은 것들. 뭐 가령 우리 도만 해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저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여러 가지 안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 사업장의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도민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익히느냐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익혀나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매뉴얼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개인이 익히지 않고 관심을 안 갖고 안전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안전의 문제를 누군가 나에게 안전을 제공을 해줘야지 되고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 또는 내가 속한 회사에서 안전은 나한테 제공해줘야지 된다는 어떤 서비스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해서 안전 물감증을 조금 개선해 나가고 홍보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대책을. 일단은 매뉴얼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 풍수에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대형 화재가 나왔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총 재난 유형별로 28개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고 또 우리 도의 11개 시군에서도 각각 자기네 재난 유형에 따라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밑전이 나오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력을 높여나가는데요. 지금 이 매뉴얼이라는 게 주로 관이라든지 기관, 단체 위주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 이 매뉴얼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받는 수요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화재가 난 건물의 관리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게 매뉴얼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한 수요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 관리인이 도움을 주택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면 수요자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매뉴얼이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아직 미진한 걸로 지금 문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입장에서 수요자 당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매뉴얼도 제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지금 바뀌어서 진행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비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요. 특히 매뉴얼의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는 병원 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분들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힘이 약한 여성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상당히 다양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이른바 피난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훈련이 많이 돼야 되겠는데요. 피난 계획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혹시 집에서 화재가 날 걸 대비를 해서 피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세워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난다면 우리 가족과 어떻게 피난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도 딱히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평소에 파악을 해놓고요. 따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방안전원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71%가 피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그 71% 중에서 47%는 실제로 자기 집에서 피난 훈련을 실제로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4년도 미국 적십자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선생님 집에 혼자서 피난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느냐. 혼자서 피난하기 어려운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피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응답자의 71%가 또한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피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자율 안전 시대에서는 나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안전을 챙겨 나가야 되는 거죠. 소방차가 출동해서 나를 구조해 줄 때까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알아서 피난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그동안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계획이 뭐가 있을 수 있나 구체적으로 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있는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해서 몇 번 울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울리니까 일단 겁이 나고 사는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일단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들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구입을 해서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야지 돼요. 피난을 못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화재가 난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시 피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바로 이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 노후주택에서는 특히나 신경 쓰십니다. 단독주택은 이미 법제화가 돼 있는데 아주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좀 설치를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선에 연결되는 거 없이 이 안에 건전지 가지고 작동이 됩니다. 이 안에 건전지는 거의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틀린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이 감지기 가격은 만 원 내외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7, 8천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기가 들어가면 이 감지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울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신속하게 피난을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무조건 이걸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무조건 설치를 하세요. 이건 제가 권장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자 집 안에 대부분의 아파트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감지기는 열 감지기입니다. 열 감지기보다 이 감지기가 훨씬 더 작동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연기가 들어가서 화재 초기에 자체적으로 내 집 안에서 난, 내 아파트 안에서 난 불은 이거 가지고 작동이 돼서 화재 감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기 감지기가 작동이 돼서 신속하게 화재 경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피난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원하는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나가는 것이 원안이고요.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는 내가 산 집 앞집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구조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짜놔야지 되고 그런 계획. 그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피난해서 화재가 났다. 또는 화재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피난을 해서 어디에 모여있자. 피난 집결지가 또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피난 집결지가 정해져서 우리 가족의 전원단,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놀이터에서 모여있는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점검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피난 집결지가 왜 필요할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경황이 없거든요.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왔는데 여기서 못 찾으면 집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 공무원들에게 내 아이가 저 안에 있다. 잘못된 정보를.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난 집결지를 마련을 해놓으면 우리 가족은 다 나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1년에 참사 1년 지난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당시에 소방 체계, 컨트롤타일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따끔한 질책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좀 보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소방 쪽에 매뉴얼이 좀 바뀌고요. 장비 확충이 되고 민원 보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09명의 소방 인력이 증원이 됐고 2022년까지 1265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서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증기로 전량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기능 복합 사다리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 청주 그리고 음성, 충주 이렇게 보급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사다리차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 소형 사다리차는 작은 공간에서도 쉽게 사다리를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화재 사고의 94%가 5층 이하의 저층 화재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 화재에 대비한 소형 사다리차, 다목적 사다리차 도입은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것이고요. 이 사다리차의 앞으로의 활약이 좀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소방서 출동 시스템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거에는 선발대가 먼저 가고 나중에 본대가 갔다 이런 개념이면 지금은 선발대, 본대 모두 한꺼번에 투입돼서 초기에 화재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 인력 보강이라든지 장비 시설 보강, 또 자원 보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보완 보강과 함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화재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대응력 보강은 보강대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 우리 충북 지역의 거의 모든 시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전통시장 아닙니까? 이 전통시장만 하더라도 그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대응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고 더불어서 소방 대응력 보강도 함께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응력 향상도 해야 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 충북도에 재난안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 충북 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 지역의 재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연 재난이 취약한 재난이 지역별로 어떤 재난이 취약한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같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 과제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충북도가 안전으로부터 안전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도 구현을 하는 대로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쪽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이제 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시대고요. 민관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도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정부나 관에서 하는 정도는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민간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재난안전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안전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 자문 도구에서 계획에 대한 실천력을 높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소방서만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소방서가 1차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지만 거기에 경찰이 투입해서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또 화재와 관련된 전기, 가스, 수도와 관련된 건 모든 기관이 협의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할 때 유관기관과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협업체제를 이루어서 화재를 바로 진압을 하고 또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걸 컨트롤타워를 하는, 지원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해당 시군에 기관에서 지원반이 있고 소방은 현장에서 그런 재난을 수습하는 그런 줍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방만 하는 건 아니고 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떤 취약한 부분이 어디가 취약하느냐를 찾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취약성 분석으로부터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천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침체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재난 위기관리 쪽에 전문가들이 UN과 함께 하는 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또는 다른 유형의 신종재난들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그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고 또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기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거버넌스.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재난관리를 해주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과 민, 전문가, 그리고 경제, 기업들 함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새로운 그런 방식이고 이미 많은 지역들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다기능 복합사다리차가 도입됐고 여러 가지 소방면에서도 대응이 잘 되는, 보강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별로도 이런 소방력의 편차는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천 화재 참사만 해도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나섰고 당시에도 다른 충북에 인접한 시군보다도 오히려 강원도 쪽에서의 도움이 더 빨랐었을 텐데 행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다른 차이 때문에 빠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의 지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이제는 많이 구축되고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개선된다고 보시나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그 지자체,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7개 광역 지자체하고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대전재가 소규모일 때는 그 지역에서 시설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해결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인근에 있는 주변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를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소방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도와 그런 협정을 맺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채청을 하실 때도 그거에 의해서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소방인력과 장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측과 작년 참사 유고직 측과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선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사 유가족과 합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전을 합의를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우리 유가족분들은 소방지부의 어떤 지 책임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임원진에 대해서 적극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간에 좋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 오해가 있으실까 봐 지금 많은 부분이 사회가 이뤄졌다고는 표현하셨는데 이게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는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좁혀져 있고 다만 소강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겠다. 따져보겠다. 그것들이 유가족들의 뜻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럼 오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 화재난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저희들도 제천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의 현안이 제천 화재 수술입니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가서 책임의 유무를 묻고 그런 것보다는 도민 화합 차원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유가족들이 조속히 생활의 복귀,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걸 하기 위해서 협의를 치진해 왔고요. 일부 지금 소방지휘부에 대한 형사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보류 중입니다만 노력만이 빨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그런 부분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위로 차원의 그런 지금까지 협의를 한 이유는 빨리 이 현장 사태를 수습을 하자. 더 이상 유가족분들이나 소방 공무원들이나 우리 충북 도민이나 제천 화재에 대해서 모든 걸 수습을 하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형사 문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지속적으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자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연의 소방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빨리 사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도하고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거든요. 한쪽 분들은 가족을 잃은 분들이고 한쪽 분들은 또 소방 공무원 입장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고 이 두 분이, 두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갈등조정 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 부분에 합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해가 쌓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폭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자꾸 발표가 되고 이러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따라서 갈등 또는 조정, 중재 전문가 분들을 섭외해서 양쪽을 서로 대변하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팠던 제천 참사 일주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번씩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국자님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기준, 안전규정 또는 안전상식은 다 앞서서 누군가 죽음으로 또는 부상을 당해가면서 얻어진 어떤 피와 눈물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안전 분위기가 자연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연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실천을 해 주십사. 그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전 의원님. 아직도 화재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참사 유가족분들과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충북도와 우리 피해 유가족분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유가족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유가족분들과의 보상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우리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우리 제천 시민들이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상처가 빨리 치유돼서 예전과 같은 활기찬 제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견합니다. 오신 장님께 바로 마이크 드릴까요? 제천 화재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제천 화재 같은 거, 화재가 다시 안 나기 위해서는 우리 나 자신부터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부터 한번 그걸 지켜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아주 안전한 지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의 도정에 가장 최고의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네, 우리 충북대학교 그리고 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추모 학술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라든지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주사고라든지 숭례문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지만 예전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 참사라든지 또 기타 다른 지역사회 이슈들을 보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그냥 끄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화재 참사 이후 축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 연장 인근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요. 각 건물에는 비상구, 물건이 좀 쌓여 있어서 통행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감독도 소방당국의 확실한 대응,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